남동생 이름은 뭐예요? 저 혹시 면접 어디서 본지 아시나요? 면접이요? 네 아니 여기 여기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드시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면접을 회사에서 안 보고 밖에서 보나요? 아 지금 다 재택근무 중이라서요 저만 일단 따로 나와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뭐 형식적인 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고놈 참 물건이다 할 때 그 고놈이 바로 접니다 요즘 보기 두문 청년 28세 따나바 수아싸와떼입니다 저.. 잠깐만요 성함이 뭐라고요? 따나바 수아싸와떼 아 내 사진만 봤는데 여기 적혀있네 네네 네네 아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뭐 태국 분이신가 봐요? 아니요 한국 사람인데요 저 저기 광안리 거기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성함이 뭐야? 따나바 수아싸와떼 씨 본명이에요? 네네 보여드릴게요 어? 여기 적혀있네요 진짜 한글로 적혀있네요? 따나바 따나바 수아싸와떼 네 한글로 따나바 수아싸와떼 네 오오 안 되나요? 아니 뭐 안 될 건 없는데 네 이름을 뭐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? 아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? 아 저희 아버지요? 네 제 아버지 박건나바 언깔라옴 그럼 아버님이 태국 분이신가? 아니요 아버지는 저기 미량박 씨고요 저기 순천 쪽에 사시는데 전라도 순천에 에? 에? 순천 쪽에 자리자고 아니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? 아 죄송합니다 아 아버지 성함 얘기하는데 제가 박건자 낫자 빠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자를 붙였어야 되는데 아니아니아니 좀 싸가지 없었죠 아 죄송합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지금 긴장해서 아 그게 아니라 네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네 좀 이상하긴 하죠 네 토정 한국 분이시고 미량박 씨인데 아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버지가 미량박 씨가 순천에 왜 자리를 잡았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세요 저기요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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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에? 에? 왜 아니 왜요? 그게 이상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성함이 네 박건웅 씨인데 박건웅 씨요? 네 아들 이름이 너무 또 다르면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에? 에? 아버지가 개명하신 거라고요? 네 아버지가 개명을 하셨어요 아들 따라서? 아 절 위해서요 애초에 네 애초에 그렇게 안 짓거나 그랬으면 됐잖아요 아니면은 본인 이름을 개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?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랑 사이가 워낙 좋으세요 엄마의 정체성을 그래도 아들인 제가 갖고 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태국군이시구나 네네 어머니가 태국군이십니다 그게 맞지?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국군이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어머니 따라서 그럼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하시모토 오니짱 일본군이세요? 아니요 태국군이신데 오니짱 하시모토 오니짱 네 하시모토 오니짱 어머니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그 타이마사지 있죠 그 시초자예요 네 약간 되게 전통있는 가문인데 전통 있는 태국 가문의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요? 하시모토 어니짱 왜... 아... 알겠어요 뭐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깊은 늪에 빠지는 느낌인데 잠깐만요 내가 못 볼 걸 봐버렸네 여기 이제 이력서 중에 가족이 저기 남동생이 하나 있나요? 아 예 동생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물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남동생 이름은 뭐예요? 지브룸 포르테온 버페 에? 에? 지브룸 포르테온 버페 남동생 이름이요? 네 이름마다 느낌도 다 다른데 이게? 억양이... 본인 이름이 뭐라고? 저요? 네 아 됐습니다 아 면접 볼게요 면접 볼게요 네 아 복잡하다 아 이거 내가 안 되겠어요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지 동생도 이유가 있거든요?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는 그거는 네 저 합격해서 말씀드릴게요 합격하면 아니요 그거 궁금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면접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몸 쓰는 일이에요 보통 네 네 그냥 물류창고에서 관리하시고 공장에서 나오는 거 싫어 나르시고 자신 있습니다 이게 공부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네 진짜 상관없군요? 되게 자유로운 회사라 스펙도 좋고 네 괜찮은데 머리가 이렇게 쎈 너라는지 한번 물어봐도 돼요? 어릴 때 제가 되게 좀 감명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캐릭터를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좀 인생 모토로 좀 삼자 이런 느낌으로 무슨 애니메이션이야? 드래곤볼 혹시 아세요? 알죠 저는 드래곤볼 시대인데 네 그거 보고 제가 아 노란머리 그 저기 초사이언 변해가지고 머리 쎈 노랗게 돼가지고 그 힘 받고 손오공 보고 하셨구나 아니요 크리링이요 에? 크리링 크리링 에? 에? 크리링이 에 대머리인데 크리링 그래서 크리링처럼 되고 싶어서 제가 에? 에? 노 에 점이 여섯 개 있나? 노랏 에 점이 여섯 개 있나? 뭐 크리링이 이제 지구 최강자거든요 인간 인간들 중에서는 제일 세요 크리링이 마지막까지 싸워요 외계인이랑 센 사람이 되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했습니다 에? 에? 크 크리링은 네 스님이고 대머리 자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탈색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빨리 빠진다 그래가지고 네 에? 에? 그럼 밀면 되지 않을까요? 그건 또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전 자연 빵이 좋거든요 자연 빵으로 네 크리링 크리링 됐고 인위적인 것보다는 특기가 있네요 여기 암산이 빠르다고 나와있어요 특기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런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몸쓴 일이긴 한데 암산이 빠르고 이러면 관리직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관리직으로도 바로 갈 수 있어요 계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솔직하게 아 예 진짜 저 거짓말 아니고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347 곱하기 2563은? 52만 4322 틀리셨는데? 빠르긴 하잖아요 에? 빠르긴 빠르긴 한데 암산이 빠르기만? 그런 거면 저도 하죠 관리직이세요? 에? 에? 그 그 그냥 몸 쓰시죠 몸 써요 몸이요 네 몸 쓰시고 가시죠 따나밭 따나밭 쑤쑤때 따나밭 따나 따나밭 어려우시면 그냥 존스미스 2세라고 불러주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바로 일하러 갑니까? 바로 와야 돼 지금 바로 와요? 네 우리 밤에도 일해요 커피 좀 다 마시고 가면 안 돼요? 아니 빨리 와요 따나밭 쑤쑤쑤 알아서 빨리 와요